러시아 안녕하세요 한사랑 찾아온 아이들을 그리고 엄마, 아빠, 그리고 할머니, 할아버지 모두가 모여서 찬양을 드렸는데 저희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저희와 함께 자라면서 또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또 아이들이 엄마, 아빠가 되고 할머니, 할아버지가 되고 정말 평생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